안녕하십니까?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. 여자의 몸을 섹시하게 만지는 방법 섹스하는 도중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큰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얼마나 섹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나와 결합한 상태의 여자가 더 큰 흥분을 위해서 남자의 시선을 즐기며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꽉 움켜잡고 넷플릭스의 썸바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남자 앞에서 자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녀가 남자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도 흥분해서 자유 행위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에러틱합니다.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무작정 만지면 여자도 남자도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샤워할 때나 알몸인 채로 전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연습을 평소에 여자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하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 순간에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. 이런 행동은 그를 더욱 흥분시키고 남녀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도 또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그의 성향에 맞는 눈빛 조절이 필요합니다.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열심히 할게. 도발적인 여자를 좋아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견디겠지? You can do it.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.